2022년 6월 9일입니다 저는 매일 농가를 다니고 이렇게 사진을 남깁니다 왜?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봅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이실나 모르겠다 잎이 서서히 바이러스 느낌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잎이 바이러스 잎이 엽록소가 파괴되고 그리고 잎의 기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열매 자체가 좀 더 얼룩덜룩하게 됩니다 이게 강압성이 잘 되고 물의 순환이 잘 되면 좀 덮이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안 덮이면 다 얼룩으로 변하겠죠 이거는 얼룩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좀 더 호르몬이랑 그리고 호르몬이지 끝이 좀 말렸다 끝이 말린다 이건 고온 정원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뭔 얘기냐면 끝이 싹 말려 들어오잖아요 끝이 싹 이게 고온으로 보는 게 맞겠지? 고온으로 끝이 싹 말리는 거 그리고 이건 아예... 이건 하여튼 호르몬 쪽이에요 기형이에요 이게 농도장에서도 호르몬... 아예 빼쪽한 건 아니지만 살짝 엠보싱이 확 증가하는 이차피에는 옵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알다시피 한동에... 아... 웹폭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항상... 자... 2, 3%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3%를 넘어가기 시작한다 만약 10%, 20%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막 큰일 나는 거예요 자... 항상 이렇게 좀 더 쉽게 생각해줘요 자... 여기도 보면 지금 테두리 보이죠? 테두리 테두리가 들어오고 잎이 잔잔하잖아 이런 게 이제 이차피에다 뿌리의 장애, 온도의 장애, 이렇게 다양한 장애 자... 열매는 달리겠죠 근데 열매 품질이 확 떨어지겠지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열매는 달리지만 품질에 변화를 준다 자... 이 열매가 지금 정상적으로 달리... 비대가 되겠냐 이런 부분들 온도가 흔들면 쉽게 비대가 안 되겠죠 자... 그런 걸 계속 마주해요 그리고 신초를 계속 봐요 지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바이러스가 지금 심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우스하우스하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생각을 계속 내야 됩니다 음... 자... 여기도 뭐 테두리 테두리 테두리는 뭐 뿌리장애 그리고... 신초가 좀 더 plaisir 끊임... 끊임해진다 이런 느낌이 나면 그거는 총체 입니다 얘는 한 벘보쪄... 음... 소복화에 날리죠 이게 결과적으로 4월, 3, 4월에 소복화에 날려야 되는데 5, 6월에 소복화에 날리면 노동 대비 수익이죠 이런 부분에 문제 오는 거지 이런 느낌 알겠죠? 수량 대비 고미당가 이런 느낌 이게 각시점 몇 월에 탁탁탁 터져야지 매출이 팡팡팡 바뀐다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마주해요 여긴 딱 봐도 고운 느낌 나죠 고운이에요 고운이다, 고운이다 고운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온도를 뜰자야 되지 온도를 뜰주면 이제 습한 상태에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물 관리를 또 잘해야 됩니다 습과 건조의 변화 습한 데서 나오는 열매랑 건조한 데서 나오는 열매는 좀 달라요 이 표피나 이 맛이나 이런 질감, 느낌이 다 달라지는 거야 이것도 느껴야 되고 얘도 지금 총차 끌겄죠 끌겄는 거, 대가리가 좀 더 까매진 느낌 이런 느낌을 토대로 총채구나, 벌레가 있구나 이런 걸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굽힌 거죠 뜨겁다는 거지 어떤 분들이, 저는 있는 데는 다 얘기할게요 매듈표, 매듈표 약은 좀 덜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매듈표 약 정말 잘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은 솔직히 정해져 있죠 이게 정해져 있어 온씨름 빵팔에 램제트, 램제트나 스파이트 같은 거요 그리고 이제 주무기 이런 식으로 좀 잘 든 약들이 정해져 있던 팬텀도 좀 잘 든 쪽이고 근데 이것만 칠 수 없잖아요 이걸 돌려쳐야 된단 말이에요 돌려 그래, 이런 것도 좀 더 생각해 봐요 그리고 총채도 에이팜이 제일 잘 들어 누가 뭐라도 에이팜, 제라진, 캡틴 그리고 램페이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 품목이라는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조합을 좀 더 잘하느냐 이런 느낌 그 차이지 그리고 마야 죽지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런 느낌이지 이런 것도 좀 더 생각해 주길 바래요 총채는 누가 봐도 백강탄 쪽이 잘 되더라 이런 느낌 그런 걸 좀 더 생각을 해봐요 얘는 확 갔죠 갔는데도 이제 생명력이 대단한 거지 밀고 올라오잖아요 근본적으로 사진으로 찍으면 좀 더 입색이 색깔이 한두 톤 올라옵니다 음량에 따라 색이 좀 바뀌는 거겠지 그런 느낌 일단 이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온실이 이렇게 많으면 그을음도 생기고 저런 식으로 좀 뺀질뺀질해지더라 이런 느낌 아이고 여기도 지금 딱 보이죠 세포가 바뀌잖아요 바이러스겠죠 바이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확 증가했죠 이런 걸 마주하면서 왜 그럴까? 나는 뭘 개선할까?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줘봐 봐요 이런 것도 괜찮고 이거 뭡니까? 찐득이 찐득이 이게 온실로 인해서 그림이 많이 생긴 데는 이런 것도 좀 걸어두세요 이것도 하는 방법이니까 요새 제가 계속 썩을 관찰하거든요 썩은 항상 꽉 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쌍이냐 넷쌍이냐 제가 이거 다섯쌍 한번 찾아보겠다 다 쪼갰는데 스무 개월 쪼갰는데 와 그중에 넷쌍 트자분은 하나밖에 없어 넷쌍도 참 힘든 거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그러면 내거 다 됐나? 다다 다다 자 6월 9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